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보승에 오늘 왔습니다 여기 완전 시골 지역인데 국도를 지나다 보니까 또 폐건물이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모텔이네요 근데 또 희한하게 달란주점 간판이 보여요 아 이게 뭐지 여기 이 시골 마을에 달란주점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저렇게 있습니다 달란주점이 참 생뚱맞네요 여기 지금 앞에는 논이고 뒤에는 야산입니다 그리고 요 주변에 눈에 보이는 마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시골 깡촌이죠 예전에 코로나 전에만 해도 국내 여행지 좀 보석 녹차밭 이게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주말이 되면은 이 근처에 이제 녹차밭에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녹차밭 인기 예 여행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이 모텔 주인은 한마디로 뭐 정막강산입니다 예 조용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지나가는 차도 몇 대 안 보입니다 지금 모텔 안까지 지금 와 잡초 덩쿨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뭔가 여기 천장하고 보니까 뭔가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이걸 뭐 건물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아 여기가 달란주점인데 여기 내부도 지금 집기 같은 거 다 치우고 예 완전 벽지 같은 거 천장 이런 거 인테리어 다 뛰어내고 지금 완전히 그냥 공실 상태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모텔 정보를 찾아보니까 건축한지가 제법 됐습니다 97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25년이나 지난 건물입니다 작년이죠 22년에 이 420평 부지하고 모텔 건물을 1억 천만원에 누군가에게 또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새로 산 분이 뭔가 리모델링 해서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해 보려다가 지금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한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앞에 마당에도 지금 완전 잡초밭이고 한참 동안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 정도 큰 건물은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 집을 아마 혼자 사기는 무리일 것 같고 왜냐하면 건물이 너무 크거든요 몇 명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산다면 방 한 3개씩 4개씩 해 가지고 그렇게 여기 와서 기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죠 여기 보성에 완전히 농촌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일자리나 공장 같은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이제 녹차 밖 가서 녹차 잎 다는 건데 저거 뭐 안 해봐서 그렇지 엄청 힘듭니다 시골 출신들도 농사를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또 도시에서 계속 자라신 분들이 저런 노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엉덩이에 쿠션 그거 붙여 가지고 다니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녹차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도 있기 때문에 앉아서도 따고 서서도 따고 해야 됩니다 상당히 저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2층에서 바라보면 완전 야산하고 논밖에 안 보이죠 이런 전형적인 우리나라 농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수를 해서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모텔을 개업한다거나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골 뒤쪽에도 보면 야산이고 뭐 묘지도 있고 한데 여기까지 손님이 찾아올 수가 없죠 예전에야 시골 마을에 농사를 짓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일 하고 형님 오늘 뭐 단란하게 술 한잔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런데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시골도 80대 90대 할아버지들이고 대부분 또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러면 시골 할머니들이 여기 단란주점 오고 모텔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성에는 또 골프장도 있습니다 골프장 손님들도 이런데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보성 정도면 당일치기로 다 치고 도시지역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뭐 저녁에 술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하지 여기에 뭐 머무러지를 않거든요 아니면 이 건물을 혼자서 통째로 이제 매입을 해 가지고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뭐 방이 한 10개 넘게 있고 하니까 여기 뭐 단란주점에는 거실 크게 하나 꾸미고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방은 전부 다 요일별로 해 가지고 쫙 돌아가면서 하루씩 자면은 한 보름은 원턴 하면 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턴 정도 하면은 한 달이 지나가죠 매일 잘 때마다 다른 방에서 자면 재밌겠네요 여기 모텔 바로 옆에는 지금 가든이 있습니다 모텔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파란 창틀 벽돌 건물로 이렇게 지어 놨는데 여기는 이제 음식 같은 거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식사도 하고 가든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모텔 1층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또 술도 한잔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또 2층 여관 모텔 가 가지고 또 잠도 자고 이거 3개가 동시에 가능한 거의 뭐 소형 미니 리조트급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3가지 서비스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가든에 제가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나올 때 보니까 벌이 막 왱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안에 지금 벌집이죠 벌집이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말벌은 아니고 꿀벌인데 이 안에 이제 빈 공간에 집을 짓고 지금 그 석청 목청처럼 그렇게 꿀을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또 벌 보니까 옛날 또 어릴 때 기억이 생각나는데 옛날 그때 어머니는 밭을 메고 있었고 나는 밭 옆에 나무 밑에서 이제 놀고 있었죠 이제 목이 말라 가지고 주전자에 물을 딱 마셨는데 그 주전자 입구에 벌이 물 마시려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주전자 꼭지에 입을 대고 꿀꿀꿀 맛있는데 뭔가 톡 쏘더라구요 벌이 입안에 들어가서 볼 안쪽을 톡 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집 가가지고 꿀을 바르면은 좀 사그라든다 해가 꿀을 입안쪽에 발랐는데 그 먹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게 됩니까 달콤하니 아카시아 향도 나고 그래서 쪽쪽 빨아먹었죠 참 맛있었습니다 그때 시골지역에 다니다 보면 이것처럼 좀 황당한 입지에다가 이렇게 나홀로 모텔 가든 이런 거 지어놨는데 참 황당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affic traffic 저기 .